밥 먹고 깻잎방국? 깻잎 오! 맛있네 하나, 둘, 셋 아 배고픈데? 아이고 야 라면 라면? 순대 순대? 라면 뭐? 라면 뭐? 라면! 순대꼬치 두 개! 라볶이랑 우동이랑 순대랑 와 라볶이! 나를 먹어야지 라볶이 맛있겠다 라볶이! 라볶이! 라볶이의 순대에 참치김밥에 참치김밥에 라면 콜 난 라면 먹게 오케이 다 이거 뭐야? 다들 음악 센터가 준비했어? 음악 센터가 뭔데? 아 리코더 불기? 저기 오솔렘이요? 오솔렘이요 오솔렘이요 그치 그치 테키아토 마키아토 그런 말 안 하는 거지? 그치 그치 나 진짜 뭐였지? 나 코로나 때 음악 센터가 나 오솔렘이요 아니였었는데 아 나 피오니몬 이거 하는구나 어 나는 그 기억이 안 나 나도 라볶이의 순대 무슨 노래 넌 뭐 했냐? 난 기억 안 나 나 뭐 했지? 나는 모르겠네 난 잤지 나는 주로 잤어 응 밥 먹고 겜방곡? 겜방? 겜방 가야지 겜방 가야지 오락시 가자 오락시를 겜방이라고 그러네 겜방은 피시방 아니야? 넌 몇 살이야? 넌 몇 살이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겜방이라고 그러고 아 그래? 나한테 말 걸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와 라면 와 근래 먹은 떡볶이랑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왜 집에서 끓이면 맛이 안 나지? 순대 먹으니까 돈 돌아가네. 왜? 아니 순대 두 개를 한 번에 딱 놓아서 먹던데. 이거 나 약간 초등학생 때 추억의 맛이야. 난 처음 보는데 이거. 누구나 하고 아무도 안 가는 거지. 오늘 쟤자. 오늘 쟤자. 개방에 가자. 오늘 누가 사? 오늘 제일 늦게 넘어서. 아 잠깐만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나 배불러서 못 움직이겠어. 왜 그래? 처음 한 것처럼. 테트리스 테트리스. 단과 하고 싶은데. 왜 안 지는 걸까? 깎궁. 누구게? 지금. 지금 하고 있어? 어. 흔 들여. 쟀어? 이겼어. 아 이긴 거야? 어. 한 대 좀 때린 거야? 아니 한 대 좀 했어. 괜찮나? 괜찮네? 몰라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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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겼어. 웃음. 씨덕! 하나 둘 추억의 동onia 많이바던 그니버 너무重해가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에 지킬 전 버로 아 아 예 예 여행히 너를 만나서 너를 얻자 내 여자 그렇게 친해졌어 짧은 시간이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시립됐어 너의 번호를 누르고 선아임을 가득 채우자 너의 번호를 지우며 좋았던 시간을 너로 해 그때 나도 왜 몰랐을까 늦어질 수 없는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100점! 아 끝까지 안 해도 100점이네 오 순간 어지러웠어 너도 하나 할래? 너의 시력이 보여줘 나는 찢어져 야 돈까스 먹으러 하자 돈까스? 꼴등이 돈까스 하기 1인치 퍼센트 아니야 이거? 오! 아 정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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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670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김재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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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처음 맞았는데? 여기 여기 맞았네? 이거 원래 밀어 치는 거라고 아! 재현이 유력 유력 일자로 뻗네 1번 1번 뻗어야 돼? 오! 되게 호빵 낸 펀치 같다 아! 재현이가 잘하네 이걸 잘 치네 이건 90점 이상이네 나 경험비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나 벌써 어깨 다 친 것 같아 오! 좀 친다 역시 주목이 크세요 통 뼈라서 이게 힘이 다른 거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잘 먹겠다 돈까스 보러 가자 오케이 아 엄마한테 전화 오는데 내일 이러고 오는 거 아니지? 나 뼈에 금 같대 돈까스 안녕하세요 사진 찍자 어디서 찍지?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무슨 컨셉으로 할래요? 나? 나 그냥 학생 컨셉 아 나 학생이지? 프레임 셀렉트 뭐 할래? 네 개 네 개 지현아 컨셉 제안 한 번 해줘 컨셉? 어헝 우리 다들 좀비가 되어 올까? 좀비가 되어 올까? 알았어 너는 안 놀아 알았어 알았어 3 2 1 1 한 장 남았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예쁘게 예쁘게? 예쁘게? 딱 정해진 것 같아 뭐 할지 아니야 이거 재미없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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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엔플라인 분들인가 그 분들 되게 인생 내 거 재밌게 시켰는데 그 요즘에 아이디어 고갈됐다고 그러더라고 네 거기서 드럼 친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 그건 별로 좋은데 그게 좋은데? 좀 시끄럽뿐 하하하하 이거 굳이 좋네 여기 가자 잠깐만 여기 오른쪽 위에 락커가 있어 어? 방황규 님 아니야? 아 날 가리면 어떡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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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근데 이상한 명상인데 하하하하 어 그거 좋다 됐어? 나이스 얼굴 되게 잘 나왔다 중간 센티를 많아준다 내가 넘었어 첫 번째 사진 약간 1분 영어 포스트 사진 그러네 오나의 당신은 뭐 이런 느낌인데 오나의 당신은 뭐 이런 느낌인데 아 낙원이지 아 오랜만에 온다 이야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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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치즈돈까스가 맛있지 아 비후까스 난 치즈 돈까스 빨리 뭐 먹어 배고파 난 비후 나치돈 나치돈 향돈 향돈 비후까스돈 비후까스 우와 나왔다 여기 후추 넣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연하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되게 심심하다 뭔가 약간 평양냉면 맛 나는 약간 치즈의 평양냉면 나왔다 우와 비후까스 여기요 우와 한번 맛 봐도 돼? 이렇게 한번 잘라드려요 밥이 진짜 반짝반짝해 난 이 세상 모든 집들이 밥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야 난 필요해 음 음 음 갑자기 소가 됐어 맛있네 음 음 제 것도 좀 먹어 기다리고 있었어 네 것도 좀 먹어 음 음 음 종성아 비후까스 먹어볼래? 사실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너 뭘 하나 가져가려고 난 맛있으니까 난 이 것도 맛있다 이제 슬슬 이제 슬슬 몰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너 어딜 돌아가 씨 콰 콰 콰 콰 콰 콰 어떻게 보면 여자타임이었네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이제 우리가 다 같은 학교였으면 어떻게 놀았을까 동갑이었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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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우리 스무살 이후에 만난 게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진짜 동갑이었으면 뼈도 못 추렸죠 그러니까요 뼈가 벗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정말 저희는 즐거웠고 우리 NPR는 즐거웠나요? 네 그럼 내가 지금 휴대폰이 있으니까 너 휴대폰이 되게 처음 보는 휴대폰인가 넣어 끝났어요? 넣어 하하하하 적당히 해 하하하하 무서워 으흥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안녕할까 우리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리 와아 볼게요 감사합니다.